3, 봉양 파이팅!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독을 환불하기 위한 선교당 의식에 저희가 BF 예비인증을 설레에 담았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제천시 농촌 상담 다행히 우리 건설럽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소식 이 봉양이 그래도 제천에 그 음연동 이 봉양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. 제천시 봉양읍 농촌 중심으로 중공까지 오기까지에는 우리 추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국가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처음으로 제천시 봉양읍 결정이 돼서 음... 음... 47개가자 총 358의 과업을 완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3천사를 이루었을 때 제공하였습니다.